우리가 또 서울 3도심 3대 업무지구 3도심이 3대 업무지구죠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플랜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심축이 도심 예전부터 있는 뭐 중심축이고 뭐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3도심 또 이렇게 주황색 있는 거는 7광역 중심 또 12 12녹 연두색이죠 예 지역 중심에서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고 이제 그쪽으로 조금 많이 인구 집중이 좀 되어 있죠 예 그런 쪽인데 그걸 정리해 드리면 어 네 뭐 cbd yd ybd 뭐 gb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는 cbd 라고 하고요 또 강남 업무지구는 gbd 약자입니다 여의도 업무지구는 yb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약자냐면 뭐 중심이라는 거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도심이다 한양 도성 예전부터는 이쪽이 이제 도심으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강남으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어 서울 중심이자 옛날에 가장 한국적인 현대 도시 지역이다 예전에는 대기업 본사나 주요 사옥들이 위치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시청, 종각, 명동, 을지로, 서대문 등 업무지구를 이제 cbd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이제 강북 쪽에서는 중심 이렇게 일자리 직주 근접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gbd 뭐 이것도 약자예요 강남 비즈니스 디스틱트에서 강남에 있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다 게다가 이제 요즘 강남이 굉장히 많이 뭐 커졌죠 그래서 경제발전의 상징이자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대기업 본사나 사옥들이 많이 이쪽으로 위치해 있죠 아주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니 대한민국 경제 핵심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남역에서 삼성역 일대의 테헤란노 업무지구 및 서초 잠실 일대의 업무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제 삼성역 쪽도 커나 크게 일자리가 이제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요 ybd 이쪽도 영등포 쪽이죠 여의도 약자죠 비즈니스 디스틱트에서 여의도를 이제 이렇게 약자로 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국제금융 증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도시고 또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그러죠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그래서 강남과 함께 사실은 196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된 계획된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뭐 모래섬이라고 그래서 인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딱 개발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또 좋은 또 일자리가 몰린 그런 주요 도시가 됐죠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업무지구를 이렇게 약자로 ybd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요 삼도심이 아무래도 조금 뭐 뭐 매매가라든가 아니면 조금 비쌉니다 근데 그 대신 많이 찾죠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잘 뭐 어디를 투자할까요 망설이는 분들 조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높아지는 이제 직주 근접 선호 현상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주거 실태 조사 어디가 많이 몰려서 살고 어디가 인기 있나 그걸 봤더니 이사한 이유 중에 2위가 직주 근접이더라 31%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직주 근접이 이제 1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죠 게다가 이제 중심 업무지구 부동산은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이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쪽은 삼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소성이 높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지속될 이제 부동산 규제가 규제 여파까지 고려한다면 인기는 이제 더더욱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똘똘한 한채가 이 삼도심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삼도심을 눈여겨 보시고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이제 막상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어디로 갈까 그러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조금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똘똘한 한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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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